제31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 관련 규정을 수정해 좀 더 공정하고 조밀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후보 등록 자격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3명의 인사들 가운데 현직 단체장은 배무한 축제재단 회장뿐입니다. 더욱이 당선 후 단체장직을 사퇴해도 됐던 이전 규정이 등록 15일 전 사퇴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 인정하고 의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따라 김재권 현 한인회 이사장의 직함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후보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논쟁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그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단체에서 만약에 회장이면 우선 사표를 내지 않으면 우선 여기 떨어지면 그걸 또 단체장을 하고 그러면 그게 도리상도 맞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후보들의 홍보 활동 규정들을 발표할 예정이며 등록 마감 다음 날인 4월 19일에는 후보 기호 추첨이 진행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